저기 제가 좀 늦었는데 이름이 최우승이요 최우승 아 미안한데 불참 처리됐어요 아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? 마지막 주까지 들어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이라고 합니다 뭐야? 오늘 인턴 면접이 있었는데 지각한 지원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면접 시간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기회를 어떻게 달래는 건지 모르겠네 가지 자 팬님 그때 연락해보라는 친구 말이에요 MJ가 장난을 친 모양이에요 알아보니까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라고 유현재랑 닮았다고 하던데 어? 근데 알아보니까 여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? 전화 한번 해봐 네? 네? 뭐야? 아 근데 이거 우린 거 들키는 거 아니야? 에이 발신자 제한이라 절대 염려 없습니다 아 그래? 여보세요?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뭐야? 조만조만요 조만조만 아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저 최우승씨 아 미안한데요 그 혹시 MJ 알아요? 아니 저 그냥 이름 아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에? 개인? 아 네 좀 아는데 그게 아 어떻게 얼마나 알아요 MJ랑? 그게 혹시 박영재 사장님이세요? 아 예? 아 아하하 아이 나 아닌데 박영재 저기 저기 아 깜짝이야 뭐야 전화하셨죠? 저한테 아니 그럼 그쪽이 그런데요 네 고객님 무슨 人 사장님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